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. 이리티가 맨날 꺽지, 쏘가리 이런 거 잡다가 간만에 배스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는 일단 공지천입니다. 공지천. 강원도, 춘천, 공지천이고요. 여기서 낙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지금 물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쫄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배스 큰 녀석들이 안 보이는데요. 여러분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이 큰 배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나 고민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배스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키티. 자 바로 배스가 키트해 줍니다.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아기 사이즈예요. 아기 사이즈. 오, 떨어졌어,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자, 아기 사이즈의 배스가 올라왔습니다. 이야, 이제 입지를 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배스입니다. 배스. 자, 배스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. 이야, 아까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배스가 올라오셨네요. 자, 이거 한번 보여드릴께요.